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 6월 18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박수치면서 화이팅 하도록 하죠 나는 할 수 있다 화이팅입니다 여러분들 저는 전혀 어색하지 않습니다 박수치고 난 할 수 있다 이런게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저 스스로 그렇게 마인드 컨트롤 해왔거든요 여러분들도 물론 잘하고 계시겠지만 조금 힘들거나 지치는 상황에서 그럼 마인드 컨트롤 한번 해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명상이라든지 이런 부분 상당히 주자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자신이 빨리빨리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고 힐링되는데 상당히 도움된다 한번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죠 다우존스 0.09% 상승 나스닥 0.62% 상승 반도체 지수 0.64% 하락 독일은 0.09% 하락 대체적으로 양호한 흐름이었습니다 다우존스 60일 지지하면 별 문제없다 그리고 나스닥도 60일 돌파하는지 여부 체크하셔라 60일 지지했고 완벽하게 돌파는 해내지 못했습니다만 반등씨도 나오고 있구요 그에 비하면 반도체 전일 그러니까 전전일이죠 브로드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실적 전망 좋지 않다 이런 부분때문에 반도체 지수는 현재 시장이 별로인것은 사실이에요 유럽 독일도 여기 이제 재상승하게 되면 상승추세 완전 전환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구요 상해종합도 지표별로 안좋게 나왔다 라는 이야기 전일 있었습니다만 전전일이죠 전일 그래도 여기서 Stop 해주는 모습은 양호하다 밑으로 추가로 처지기보다는 강하게 좀 올라와 줘야 됩니다 자 시장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18일 19일 연일 개최되는 FOMC에서 어떠한 발언이 나오는지에 시장이 촉각을 세우고 있고 그래서 조금 쉬어가는 모습이다 그 발언을 보고 아무래도 시장에서 반응하겠죠 금리 인하라는 카드가 확실하게 제시가 되는지 여부를 좀 더 지켜보고 싶어하는게 시장 참여자들 인가봅니다 그죠 야간선물 시장에서도 약과 했습니다 0.04% 하락 외국인 538개 매도했구요 양쪽 다 까졌어요 뭐 지지부진하니까 왔다갔다 하니까 프리미엄 양쪽 다 빠졌다 콜옵션 푸드옵션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미국 선물상황 한번 볼까요 그냥 보합 됐습니다 자 어저께 닥터케이 크루도일 실전매매 또 6승으로 마감했다 라는 소식도 전해드리죠 끝까지 봐야 돼요 끝까지 봐야 됩니다 손절을 했다고 해서 그대로 끝나지 않는다 라는게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제 승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도 있습니다만 6승 무패 거든요 자 손절 손절은 새로운 투자를 위한 기회이지 실패가 아니다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릴께요 손절라인 깨고 내려가는데 끝까지 들고 있으면 절대로 주식에서 성공할 수 없다 라고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딴건 몰라도 그것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어 이제 또 시장이 포커싱 돼 있는 부분이 G20 자 6월 28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데요 자 미중 간에 정상들이 만날 것인가 트럼프 대통령은 오지 않아도 관세 때린다 아 근데 좀 솔직히 그래요 물론 자신의 무기를 잘 사용하는거 좋은데요 어 뻐떡하면 이 뻐떡하면 알아듣습니까 그죠 툭하면 관세 때린다고 겁을 져요 아 정말 그죠 자 그래서 어 시진핑 어 중국 주석이 어 중국 어 주석으로서는 어 최초로 최초 맞죠 최초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14년만에 아 북한을 방문합니다 20일 21일 자 무엇이냐 자 g20 있지 아 미국 너거 자꾸 화웨이 조지고 하면서 관세 매긴다고 조지고 있는데 그럼 좋다 우리도 연대하겠다 누구랑 러시아 북한 중국 한번 연대해가지고 한번 해볼래 이런 뉘앙스로 이제 카드 하나 하나씩 내놓고 있습니다 상당히 그러면 골치아 빠지는 것이거든요 아 지금 어떻게 보면 아 총만 안 들었지 잘못하면 또 3차 세계대전으로 갈 수 있는 그죠 자 그동안에는 아 자유무역주의를 표방하면서 그죠 기업의 경쟁력이라든지 이런거 가지고 서로 무역을 했다면 그게 자유무역주의 아닙니까 그죠 이제는 미국에서 자꾸 그것을 깨버리고 관세 카드를 자꾸 내놓으면서 자신들에게 유리하지 않으면 관세를 매기는 등등 자유무역주의에 좀 반하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좋다 이겁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좋다 5g 러시아의 어 기지국이라든지 5g 5g 망 개설하겠다고 푸틴 대통령하고 얼마전에 체결했구요 북한 가는거 아닙니까 그죠 그죠 트럼프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이 그래도 재선 오늘 출정식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죠 북한에서 뭐 유야무야 되어버리면 자랑글이 하나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거 잘 알고 있거든요 너 마음대로 되는지 한번 해볼래 이러면서 딱 북한 가는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중국이 결코 만만하지 않은 만만하지 않은 상대인데 좀 적당히 했으면 좋겠어요 그죠 왜냐하면 우리 입장에서는 아 미국 중국 사이에서 그냥 끼어 가지고요 눈치보기 지금 하고 있잖습니까 중국이 화웨이에 장비 이런 부분 한국에 자꾸 압력 들어오고 있습니다 너 사드 때 봤지 그지 연예인들 못 오게 하고 중국 관광객들 못 가게 한다 이런 무한의 지금 압력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아 어려운 상황인데 자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우리가 수출 비중이 상당히 많은 나라인데 양쪽이 관세로 싸우면 결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좋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빨리 좀 잘 봉합되었으면 좋겠는데 이번 G20에서는 합의될 강성 상당히 낮다 라는게 시장의 아 전망이에요 자 시리님 지니님 방가 방가 하하 굿모닝 우리 채팅방에 두 미녀분들이 또 들어와 계시니까 그죠 제가 봤어요 미녀인지 아닌지 니가 어떻게 알아 이렇게 이야기 하시는 분들 봤습니다 대박 미인이에요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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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그렇구요 내일 수소 엑스포 열린다 그럽니다 자 미래에너지 1순위로 수소를 뽑고 있는데 저는 그런 생각 한번 했습니다 얼마전에 수소 공장입니까 탱크 하나 폭발했거든요 그런데 7키로 반경까지 흔들림이 느끼신다 과연 그럼 수소 폭탄이 터지면 어떻게 될까 이런 두려움이 좀 있었어요 그죠 자 과학이란게 원래 인류를 발전시키고 생활에 참 도움되자고 했는데 그런 것이 무기로 산성 무기로 됐을 때는 어떨까 라는 생각 한번 해봤는데요 자 미래에 에너지는 1순위가 수소다 그래서 수소차 저기 어저께 들썩들썩하면서 상한가도 상당히 많이 가고 상당히 많이는 아닙니다만 상한가도 가고 상당히 급등한 종목도 많았는데요 자 수소 어 차 테마 이제 좀 슬슬 돌아서고 있더라 그런 이야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LNG선 40척 발주 아마 예정되어 있는 모양인데요 그 때문입니까 조선주가 살짝살짝 그죠 들썩이고 있어요 자 우리나라 시장으로 이제 돌아가죠 자 가장 중요한 상황이 지금 뭐냐 하면요 외국인 수급이 잘 안 들어온다 이겁니다 그죠 놀랬네 수량으로 돼 있었거든요 분명히 매도 매도 나온 거 알고 있는데 그죠 어떻게 수량 돼있어서 깜짝 놀랐어 왜냐하면 선물은 수량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그죠 외국인이 수급이 좀 시원찮아요 그것이 하나 연계될 수 있는 부분이 뭘까 이렇게 고민을 좀 해 보고 있는데 뭐다 일단은 환율이 또다시 꿈틀꿈틀하면서 위로 꼬물꼬물거리고 올라가고 있어요 밑으로 좀 시원하게 축 쳐져 버려야만 워낙 강세 여기에 대비해서 워낙 강세가 들어오면서 환차익도 여기서 투자한 외국인들이 환차익도 얻을 수 있는 상황인데 이거 뭐 좀 시원찮게 또 위로 올라가려고 폼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별로다 그죠 말씀드리겠습니다 환율이 좀 더 진정되고 그 다음에 FOMC에서 상황 금리 인하 기조 어느정도 계속 유지되고 그 다음에 G20에서 나쁜 상황까지만 이번에는 그러니까 나쁜 상황까지만 서로 대립하는 상황까지만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 그렇다면 적당히 반등할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최악의 상황은 일단 벗어났어요 자 간단하게 하나 기준을 말씀드릴께요 와 시장이 이제 또 위험하다 물론 지금도 크게 뭐 안심할 상황은 아닌데요 여기 21 라인을 깨고 내려가면 아 큰일났다 큰일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간단하죠 뭐 여기 21 라인을 팍 때리고 내려가면 아 큰일났다 이렇게 딱 생각하시면 돼요 그 이전에는 좀 왔다갔다 하면서 올라가도 시원찮을 겁니다 여기 워낙 강한 2125 여기 깨지면 안 되는 중요한 저점이었거든요 여길 대박 깼어요 그리고 푹 빠졌다가 올라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여기 저항 지지가 깨지면 뭐로 바뀐다 네 그렇습니다 저항으로 바뀌는 겁니다 매실님 반갑습니다 쏙이 안그래도 더불어간데 그죠 자 그래서 아 70일 날짜로 이제 새롭게 날짜를 매치시켜 나가고 있고 41일제고 42일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길게 놔야 되겠습니다 70일 기간 안에 적절히 반등세 잘 나온다면 이제 위로 상당히 큰 랠리도 나올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나중에 이야기입니다 지금 아니에요 지금 아닙니다 자 그러나 날짜 중심권 이상 넘어섰기 때문에 절반 넘어섰기 때문에 이제 반등 시도 나와도 이상할 권력이 아니다 라는 것까지 말씀드리고 36일 36일은 매치되고 조정받고 있다 거기까지 말씀드릴께요 잘 모르겠다 하시면 닥터케잇 주식기초강의에 가시면 어 동기관법칙이라는거 있어요 그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신분들 반갑구요 그래서 지금 시장이 눈치보기 장세입니다 자 눈치보기 눈치보기라니까 좀 그래요 우리가 눈치보고 있지 뭐 외국인들은 눈치보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외국인 수급이 안 들어오고 있어요 왜 FOMC 라든지 이런 쪽에서 어떤 상황 그리고 미중간에 무역전쟁 워낙 오래전부터 지금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만 좀 어떤 상황으로 전개될지 에 대한 부분 그리고 오르만큼 올랐기 때문에 조정받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스트레이트로 올랐지 않습니까 그쵸 며칠 여기서 여기까지 하면 9일 올랐어요 그럼 지금 며칠은 한 둘 셋 넷 오늘 5일째죠 오늘 정도부터는 반등 나오면 참 좋겠다 그쵸 이번주에는 조정받을 수 있다 그렇게 딱 생각하시면 돼요 야 날짜가 뭐 머리 아픈데 나중에 자꾸자꾸 매치해보시면 아 무슨 말을 하고 싶어하는지 아실겁니다 쉽게 말해서 요점 하나 딱 말씀드릴게요 9일동안 스트레이트로 거의 올랐죠 하루 이틀 만에 빵 올라가기가 힘들다 이거예요 조정을 좀 받아야 된다 이겁니다 그게 기간조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격조정은 여기서 오른폭에서 너무 많이 쳐지면 안된다 이겁니다 20일 정도는 지지하면 양호한 흐름인데 그죠 가격조정과 기간조정을 매치시킬 수 있는게 이 시간이에요 시간 그죠 며칠 며칠째 지금 조정 진행 중이다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시장 체크리스트 말씀드리자면 밑으로 쳐지면 좀 곤란해요 위로 좀 올라갔으면 좋겠고 그냥 올라가야 되는게 아니라 지금 상당히 중요한 권역이기 때문에 밑으로 쳐지면 21권까지 밀릴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저께 위치했던 저점을 좀 안껴야 되겠다 안껴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에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된다 기간외국인의 쌍거리 매수세가 좀 들어와야 되는데 외국인이 지금 잘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죠 무슨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안 들어오고 있어요 그에 비하면 연기금이 계속 연속적으로 지금 매수해주고 있습니다 연기금이 좀 받쳐져서 그나마 반등 좀 시도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코스닥 기간외국이 다 던지고 있습니다 선물은 외국인이 이제 바닥 탈피하면서 조금 반등 할 수도 있는 포지션으로 구축하고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너무 설명이 길겠네요 오늘 그죠 자 가지고 있는 종목군들 별로 나쁘지 않아요 현대모비스 자 전혀 기간 매수세 들어왔구요 기아차 기간 매수세 들어왔고 삼성중공어 기간 매수세 들어왔고 경롱 어 외국인 매도가 더 크네 호텔실라 쌍거리 매수 들어왔고 LG생활건강 외국인 들어왔고 SK텔레콤을 갑자기 넣었습니다 어저께 플러스 사자마자 하하 여러분들 유료채팅방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비 아깝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할테니까요 같이 하시죠 그죠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께 그죠 제공해 드리는 아 내용들이 여러분들께 반드시 도움될거다 저는 자신감 갖고 있습니다 자 셀트리온이 하루 주춤하고 아 다시 반등 넣었는데 참 강하네요 그죠 양호한거죠 그럼 됐습니다 야 팔을 해놓고 올라가는데 판가격정도 밖에 안왔어요 그죠 판가격정도 밖에 안왔다구요 자 시장 출발했습니다 자 어태실라 잘가고 있고 여러분들 검증을 해보십시오 모든 방송 녹화 다 되어있습니다 과연 말뿐인지 아니면 전망들이 참 잘 맞아떨어지는지 추추한 종목들이 맨날 깨지는지 비교적 잘 올라가는지 한번 검증을 해보시고 선택해 주시기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선택을 기다리겠습니다 핑 미핑 미핑 미업 하하 그죠 기다리겠습니다 자 일단 시장 상승 출발했습니다 예전에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본인을 홍보할 때 뭐라고 이야기 하셨는가 하면 사람을 알아보는 것도 능력이다 그렇게 이야기 하시대요 그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사람을 알아보는 것도 능력입니다 제 주변에 아 이야기는 하면 안돼 선거를 했는데 그죠 대통령을 두 번이나 본인이 뽑은 사람이 감옥에 다 가가지고 그죠 한명은 나왔습니다만 그죠 자국 설전을 많이 벌려요 어떻게 해 그죠 그런데 또 그 당 뽑는다 그러길래 하하 하하 참 황당하던데요 그죠 됐습니다 본인의 정치적 성향인데 아 고말라 다 빨개 그죠 엘지생활은 좀 시원찮고 SK텔레콤 좀 시원찮은데 뭐 빨갛네 양호 자 코스피 0.15% 상승 코스닥 0.41% 상승 오늘 기간외국인 매수세 좀 들어와라 들어와서 위로 뚫어 뚫어버려야 됩니다 헝기야 밥 먹다가 많이 싸웠다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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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휴 말이 안 된 이야기 막 해요 그니까 누군가 이야기하면 좀 그렇고 하하하하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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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현대모비스 양호 그죠? 자동차 강세라 그랬습니다 기아차 양호 삼성중공업 양호 LG생활건강 양호 SK텔레콤 양호 경롱 허허 참 시일이님 어저께 뭐 좀 빠진다고 뭐 좀 쏙 썩었습니까? 올라간다 아이 호텔실라 양호 이야 셀트리온 너무 강하다 근데 이야 셀트리온 너무 강해요 이야 어저께 고민했어 사실은 왜 여기 돌파하는거 보고 좀 고민했는데 자 그렇다면 지금은 따라가지 않습니다 셀트리온 지금 따라가지 않구요 눌려주면 왜냐면 여기 다 돌파했거든요 눌려주면 20만 5천원 넘으면 담을거에요 이제 이야 이거 강하다는거 어저께 좀 직감했어요 어저께 채팅 날려드렸죠 셀 강하네요 딱 그랬습니다 그죠? 팔아먹은건 팔아먹은거 다시 올라타는거 보면 다시 사놓을줄 알아야되요 20만 3천원 4천원건 오면 일단 봅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하는겁니다 와 셀트리온 강해 제가 그랬습니다 땅거는 그렇구요 셀트리온하고 휴제하고 괜찮아 보인다 그리고 유한양인 괜찮아 보인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셀트리온 망했으니까 다 던지고 나가라 그렇게 이야기 안했습니다 분명히 차익실현 한다고 그랬어요 차익실현 그리고 눌리면 다시 재매수 할 예정 이라고 타이틀에 딱 방송 타이틀에 그렇게 올려놨습니다 자 강한 것을 포착했어요 쫙 눌리면 제 접근도 지금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기관외국인 매수세 짱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양호입니다 일단 자 자 시장 조금만 받쳐주면 닥터케이가 빌빌빌드는지 날라댕기는지 한번 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추천주 좋아요 좋습니다 자 상승포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0.20% 코스닥 0.36% 상승 자 외국인 16억이지만 매수세 들어오고 있고 기간도 30억정도 매도인데 이거 그냥 돌아설 가능성 상당히 있어 보인다 이렇게 생각 듭니다 업종 대표주들 잠깐 주춤했던 IT 전기전자 반등세 나오고 있고요 자동차 빨간불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동차 강세라 그랬어 분명히 조선도 빨간불 들어오고 있어요 자동차 조선 그 다음에 통신 한번 봅시다 통신 통신은 조금 썼어 그죠? 통신은 5G망이 아직까지 완벽하게 구축이 안됐기 때문에 그죠? 잘 안 터진다 이런 이야기도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완전하게 돌려내지 못했으나 슬 돌아내는거 확인했어요 슬 돌아내는거 초입에 딱 들어갑니다 슬 돌아서는거 그죠? 사자마자 올라갔어 일단 양호입니다 다른 종목은 아직까지 별로에요 KT라든지 LG유플러스는 아직 별로입니다 LG유플러스는 화이웨이 물량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죠? 부품에 그것 좀 부담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SK텔레콥 샷 자 이렇게 섹터별로 좀 나눠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추천 좀 볼게요 그죠? 오늘 봐요 여기 위에 강세네 그죠? 중국 화장품 뭐 비교적 괜찮은 편이고 남북경협 돌아섭니다 남북경협을 괜찮게 보고 있어요 자동차 부품 양호 일단 그죠? 공기청정기 그리고 위닉스 이거는 적절한 관심 가져 볼 필요 있어요 반도체 야 참 5G가 강하긴 강해요 그죠? 그러나 강하긴 강한데요 위에 잘못 꼭다리 잘못 들어가면 큰일 나요 큰일 납니다 오늘 비교적 괜찮네요 그죠? 시장이 가니까 그죠? 손가락 안 뺀다 이겁니다 강세 업종에 딱 들어가 있어요 마우스 어디갔냐 자 여기 그죠? 뻘겋쳐 조선주 뻘겋쳐 그죠? 손가락 안 뺍니다 강세 업종에 딱 들어가 있어 들어가 있는 쪽이 다 뻘겋잖아 그죠? 셀트리어는 조금 늘려주면 관심 가질겁니다 자 혹시 던졌는데 올라간다고 후회됩니까? 일도 하지 마십시오 후회 그죠? 아쉬워하지 마라 이겁니다 사람이니까 아쉬워할 수 있는데 아쉬워할 필요 없어요 눌려주면 다시 사면 돼요 그 대신에 팔아먹고 삼성중공업 이런거 기아차 이런거 샀잖아 올라가잖아 그죠? 아쉬워할 필요 없습니다 자 한가지 말씀 드릴게요 어저께 이야기 들은게 있어요 손절했는데 찔끔 더 올라가서 친구한테 욕들었다 냅둘 아십시오 그죠? 그렇게 망가지면 안돼요 손절하고도 반등한 경우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 손절 안하죠 망하는 겁니다 그죠? 손절했는데 올라갈 수도 있지 그죠? 팔았는데 더 갈 수도 있어요 그런거에 연연하고 아 그때 좀 더 들어갈걸 뭐 이런식으로 후회하면 절대 안된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고 그렇게 하지 않겠다 출석체크 함께 1번 눌러 이해해야 다시 귀에 잡으면 돼 그죠? 흠 여러분들 심리가 얼마나 중요한 줄 알아요? 주식이 뭐 이론인 것 같죠? 아닙니다 심리에요 심리 왜? 주식이 이론인 것 같으면 경제학 박사 카이스트 출신 이런 사람들이 떼돈 벌어야죠 그죠? 뭐하러 교수하고 뭐하러 공무원 합니까? 이거 약간 몇백억 벌지 그냥 그죠? 왜? 복리로 넘어가기 때문에 1억 가지고 한다고 해도 몇 년째 그냥 굴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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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복리가 엄청나게 늘어나요 거기 앉아 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정말로 그런데 왜 잘 안되는 줄 알아요? 왜? 1호는 빠삭한데 왜 안되는 줄 알아요? 심리 마음이 막 여동을 쳐요 마음이 닥터케인은 그 심리가 비교적 잘 안 흔들려요 이제 한 20년동안 하고 온갖 산전수전 다 겪었기 때문에 그죠? 잘 안 흔들리는데 여러분들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하는지도 알고 공감할 거예요 던지고 나면 올라가니까 열 받고 안 던지면 밑으로 푹 빠지고 그죠? 미치겠고 막 그렇잖아요 그거 빨리 리셋 리셋해야 되는 겁니다 빨리 빨리 머릿속에서 리셋 그죠? 잊어버려야 돼요 빨리 빨리 아 잘못한 것은 뭔가 반성하고 그 다음 플랜으로 빨리 빨리 넘어가야 돼요 그리고 플랜을 하나만 짜놓으면 안 돼요 3개 정도는 있어야 돼요 시나리오 그죠? 그렇게 그렇게 잘 대응하는 영역이고 심리가 엄청나게 많이 작용한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뭐 포트 양호 그냥 뭐 들어갑니다 경로 좀 가야지 가도가 그대로 밀리네 그러나 남북경영 나쁘지 않아요 지금 남북경영 빨간북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 시장 괜찮아요 그냥 다이렉트로 올라가네 참 헷갈리죠? 뭐하고 헷갈린다 뭐하고 헷갈린다 해외시장하고 같이 안 놀아요 그러니까 많이 여러분도 헷갈릴 겁니다 그죠? 전일은 뭐 아이고 물론 뭐 나스다이 좀 오르긴 했습니다 전일은 뭐 그만 그만이거든요 그죠? 그전에 올라갈 때는 차량 올라가고 그죠? 이거 사람 혼자 빼놓는 겁니다 사실은 그죠? 뭐 선물 옵션이 있기 때문에 자 미국 올라갔다고 달라든 애들 미국 빠졌다고 밑으로 달라든 애들 장초반에 많이 조져버립니다 흔들면서 그 상황이 우리나라 특히 심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 디커플링 되고 아 할 때 상당히 아 아 어떻게 해야 될지 헷갈리는 분들 상당히 있을 거에요 그러나 오늘 뭐 괜찮게 가고 있습니다 기관외국인 쌍거리 들어왔습니다 바라든 바 아닙니까 이렇게 돼야 돼요 현선물 다 플러스 양호입니다 강하게 좀 띄우자 포터폴리오 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흠 흠 죄송합니다 흠 흠 자 이럴 때 뭐 까지 동반되면 좋다 프로그램 매수세 동반되면 좋은데 양대 시장 프로그램 매수세 잡히고 있습니다 양호 자 이거 다 채팅방에 날려드린다 아닙니까 그죠? 다른 채팅방하고 달라요 유료방 가면 목표가 얼마 손절가 얼마 매수 얼마 끝 끝 아닙니까 끝 누가 이렇게 동그라미 치가지고 이거 일일이 다 날려줘요 안 날려줍니다 그죠? 자 프로그램 매수세 유입되면서 시장 상승하고 있습니다 양호 심지어 심지어 무료방에도 이렇게 날려주고 있어요 옛날에 워낙 많이 날려주니까 요새 작게 날려주는 것 같은 느낌 드십니까? 무료방에 무료방에 일일이 날려주는 사람 없어요 그리고 저는 하는 만큼 해드릴 겁니다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그죠? 공부 좀 하자 해도 댓글도 안 남기고 방송 참여도 잘 안 하는데 사실 안 하고 싶어요 진잡니다 솔직한 말로 진짜로 무료방 안 하고 싶어요 이제 근데 열심히 하시는 분들 한 10명 정도 계신 것 같으니까 그분들 때문에 하는 겁니다 진잡니다 하기 싫어요 진잡니다 저는 뭐 입에 말린 소리 하는 거 싫어하고 하고 싶고 하기 싫고 확실한 사람이에요 하기 싫으면 안 합니다 진자에요 그러나 열심히 하실려는 10분 때문에 하고 있어요 정말입니다 많이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스트레스 받거든요 다른 게 아니라 열심히 제가 막 자료 제공하고 이러면 뭐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열심히 무료방송 해드리고 하면 댓글 좀 남기고 하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아예 안 보는 거 같아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뭐하러 같이 있냐 이거죠 그죠? 제 손으로 또 날려야 되는 겁니까? 그죠? 23분 날리니까 참 기분 별로예요 그죠? 왜? 그래도 저 좋다고 팬층 아니니까 일종의 그죠? 근데 제 손으로 그렇게 하고 싶겠어요 어쩔 수 없이 하긴 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알아서 좀 가주십시오 공부하기 싫고 공부하기 싫은 사람이 이거 보지 않을 거니까 참 웃깁니다만 그죠? 다른 사람한테 피해 주지 말고 열심히 하려는 사람들은 못 듣잖아 열심히 더 날려줄 수 있는 거 안 날려주니까 그죠? 제 손으로 날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어느 날 어느 날 어느 날 퇴출 되는 상황이 생기겠지만 같이 나눴던 점도 있고 그런데 그렇습니다 저를 못된 놈 만들지 말아 주십시오 자 현대모비스 1.36% 상승 기아차 0.59 상승 갑자기 조선주가 덜썩덜썩합니다 닥터케이스 사 하고 난 이후로 그죠? 삼성중급 가고 있습니다 LG생활근강 뭐 양호 SK텔레콤 양호 전일 산 이후로 프로스틱 진행 중 경농이 좀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이거 그냥 들어갑니다 호텔실라 더 추가 상승 이야 셀트련이 강하다 셀트련 12% 먹었어요 18만3천원에 사서 20만4천5백원 정도에 팔았어요 그럼 됐죠 그죠? 삼성중급 가고 꿈틀꿈틀 해요 와우 벌겄습니다 벌게요 좋아요 한번씩 눌러 주십시오 구독 안 눌렀다면 구독도 눌러 주시고요 방송 내용 괜찮다 생각하시면 좋아요 좀 눌러 주십시오 추천 주 다 빨개 빨개요 한번 들어야 되겠어 아 안돼요 들어야 돼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다 빨간데 그죠? 됐죠 뭐 빨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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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 저작권 필요없어 그냥 가는거야 어차피 천원밖에 못 버는걸 예야 여러분들 광고 수입 천원이에요 저작권 포기하겠습니다 예야 후후 닥터K 추천주 빨개 예야 후후 아유 천원어치 들었다 여러분들 광고 수입 천원밖에 안올라와요 광고 좀 봐 주십시오 그죠? 슈퍼챗 여러분들 실시간 채팅란 옆에 달러 표시 있죠? 방송내용 괜찮다 하시면 슈퍼챗 날려주시면 닥터K가 또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그죠? 할 줄 모르면 젊은 사람들한테 좀 배워서 해 주십시오 하하하하 저처럼 그래도 이런 이야기 잘 아는 사람 없을 겁니다 방송에 대놓고 계속 쏴라고 뽀치달라고 아이고 돈은 1억씩 꼬라가면서 비영신같은 것들이 있어요 다른 bj 맨날 돈 척 걸고 슈퍼챗 쏴하라고 난리 치는 에이스 하하하하 방송이 안올라와 분명히 방송하는거 봤거든요 왜? 몇천씩 꼬는걸 안올리니까 그죠? 꼬는것도 있는데 저거 나름대로 아 구독자층 있다는 세명이 한명은 그나마 조금 나는데 그냥 맨날 몇천씩 깨져요 방송이 안올라옵니다 녹화방송이 됐구요 근데 그 방송을 왜 그렇게 많이 시청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시청률이 맨만 줘야되고 막 그래요 이야 시득 짜는 소리하고 막 그러는데 쌍욕 막 난무하는데 하하하 같이 놀라우고 그러는겁니까? 흠 자 그러나 닥터 K Never stop Never Never give up 닥터 K 저 위로 갈 때까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흠 자 2년 반째 하고 있습니다 그죠? 무료로 2년 가까이 여러분들께 서비스 해드렸고 자 유료 회원 모집하고 있으니까 같이 하실 분 같이 하십시오 흠 절대로 포기 안해요 닥터 K는 포기란걸 모르는 사람이에요 자 양호 양호 경로만 좀 가자 여기 이거 딱 올랐을때 좋았는데 아무랑님 반갑습니다 재밌죠? 닥터 K 필바드면 베르베르끝 다해요 랩도 하고요 하하하하 닥터 K 원래 가수 출신이거든요 자 오프라인 강연에 할때는 여러분들께 노래선물도 해드리고 합니다 그죠? 잘 울어서 그렇지 하하하하 오프라인 강연에 3번 했는데요 두번을 울었습니다 노래 부르다가 눈물이 나요 그죠? 감사합니다 셀트리온은 강하다는걸 한번 더 확인했으니까 이제 적당히 눌려주면 매수도 관심 가진다 여러분들 잘 못하는거 하나 말씀드려볼까요? 내가 20만 5천원에 팔았어 20만 8천원에 못사요 그죠? 잘 못산다 맞다 7번 눌러 예이야 이상한거 아니에요 잘 못합니다 그렇게 그러나 팔아먹고도 상승한다는 확인하고 나면 눌려줄 때 내가 판 가격보다 위에 가격이 4 넣을 줄 알아야 진정한 선수가 되는 겁니다 그거 잘 못하거든요 니가 어떻게 그리 잘 아는데 20년동안 수많은 경험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잘 알아요 난 알아요 노 잘 안다구요 경험해본거만 이야기한다고 했습니다 눌려줌 사놓을거에요 20만 5천원 20만 4천 5백원부터 팔았는데 눌려줌 사놓을겁니다 상승 강하게 한다는거 확인했어요 자 뭐라고 말씀드렸나 하면요 셀트리온이 여러분들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거에요 내가 팔아먹었으니까 열나게 빠지면 여기서 사놓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노입니다 노 닥트케인 다르게 말씀드리잖아요 이게 더 좋은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분명히 60일 여기 정도를 지지하면서 적당히 왔다갔다 해야 좋지 밑으로 푹 빠져버리면 안좋다라고 이야기했고 더 좋은 상황까지 나왔습니다 60일 인근에서 왔다갔다 가 아니라 오히려 돌파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눌려주면 적극적으로 담을겁니다 이제 그렇게 전략이 그렇게 수립이 되야되는 겁니다 자 모든 2평선 240일 하나 냉게 두고 다 돌파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산 입장이기 때문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권 들어올거라고 예상하고 팔아먹을거 하루 맞았어요 이틀째부터 올라가네 그러면 확인 오케이 올라간단 말이지 더 강하게 가겠단 말이지 어디까지 21만원 22만원까지 가겠단 말이지 오케이 하면서 눌려줄 때 딱 기다립니다 사실은 분할 매수한 다음에 뭐 지금 정도 들어가고 또 눌려주면 들어가고 하면 되는데 그죠 분명히 그 전제 달았습니다 분할 매수 한 3,4회 할 것 같으면 해도 되는데 오히려 이거 못 사놓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는 이야기하기 싫습니다 좀 눌려주면 20만 5천원 정도 오면 한번 생각해보겠습니다 자 빠르게 포트폴리오 어 외국인 매수세 한번 챙겨보죠 들어온지 수급 자 현대모비스 시리님 제가 분명히 그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은 뭐라고 이야기했다 이것 좀 지저분하게 움직이니까 했는지 안했는지 잘 기억해보세요 이번에는 여기 위에 여기서 그렇게 이야기했으면 이번엔 여기 위에 오면 한번 끊어내겠다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뭐 탓하는 거 아닙니다 그죠 여지없이 위에서 좀 밀렸습니다 만 만 별로 뭔가 없었어 사실은 그죠 그래서 뭐 강하게 이야기한 것도 없었고 위로 올라갈 가능성 상당히 있습니다 이지현님 반갑습니다 예전에 좀 뵀던 분 같기도 하구요 자 현대모비스 들어오고 있어요 외국계 자 닥터캠이 1등 좋아한다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자동차 부품주 섹터가 있는데 1등을 접근해요 1등을 여러분들 그거 시사하는 바 있어요 자꾸 싼 거만 찾아다니지 말구요 이야기하면 좀 웃긴데 무한리필 이런 거 자꾸 찾아다니지 말구요 예? 하나를 먹어도 맛있는 거 딱 그죠 그렇게 가시길 바랍니다 1등 그죠 1등을 좋아해야 됩니다 1등하고 친해야되요 딱딱해하고 친하게 지내십시오 그 다음에 저 높은 곳에서 우리 맛있는 거 먹어요 하하 이거 뭐냐고 생각하시는 분 계신데 그죠 머릿속에 각이 나는 겁니다 나는 할 수 있다 반드시 저 높은 곳으로 우리 시리님하고 지니님 손잡고 저 높은 곳에서 저 높은 곳에서 우리 즐겁게 웃을 겁니다 분명히 남자 손 안잡아요 하하 하하 미쳤어 지금 아니 우승충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죠 자 여기 밑에 이제 이평선 어디있다 밑에 다 깔아놨어요 올라가기만 안돼요 충분히 아 힘을 응축하고 있다 시장이 터나면 위로 올라갈 겁니다 23만 7천원 까지 여기가 지금 첫 번째 관문입니다 22만 7천원 여기서 자꾸 튕겨 내려오는데 요걸 강하게 딱 뚫는다 그럼 여기 위로 올라간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아차 기아차 양호 외롭게 약간 매도 나오고 있고 자 시장은 조금 밀리고 있어요 우라스권 유지는 하고 있습니다만 좀 밀리고 있습니다 일단 이거 체크부터 합니다 어느날 갑자기 한번도 이야기 안하던 조선주를 이야기합니다 싸 올라갑니다 싸 싸 싸 에블바디 싸자마자 올라갑니다 그죠 마우스 여기서 좀 쉬운차나요 이게 왜이렇게 자 삼성중공업 더 끌고 갑니다 더 끌고 가요 밧데리도 갈았는데 마우스 여기 너무 쉬운차네 왜이렇게 매수세 막 들어와요 그죠 아마 유조선 아 LNG선 수주 소식입니까 그렇네 뉴스 나오기 전에 뉴스 나오기 전에 샷 그죠 수주 전에 공식 돌입했다 그죠 하하 저는 뉴스 나올지 몰라요 저거 어떻게 알아요 정보력이 거정도 안됩니다 뭐 보고 안다 뭐 보고 안다 이렇게 돌려내자습니까 이거는 길게 보는 거고 이렇게 돌려냈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를 돌려내는 거 보고 저는 안다구요 아 이거 이제 돌아설 만큼 아니 조정 받을 만큼 조정 받았고 돌아설려는 모양이다 기관외국인 막 들어오네 그러면서 사 그러나 사고나니까 뉴스는 오네요 누가 뉴스를 알고 있다 이런 기관외국인들은 메이저들은 알 거 아닙니까 LNG선 40척 수주 좀 있으면 아마 발표 될 거야 며칠 전에 우리는 먼저 샷 그죠 경로 이거 왜 안 던지는 줄 알아요 이거 한번 치고 올라가면 위로 올라가요 그죠 안 던져요 여기서 사서 먹었어 남북경협이 괜찮을 거다 퍼펙트 그냥 올라갑니다 그죠 지금 약간 지지부진하고 있는데 남북경협이 남북경협이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트럼프의 정치적인 계산에 있어서 북한과의 파투가 나면 자기한테 좋을 거 없거든요 그죠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북한 달리기 한다고 뉴스에 자꾸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 무기 그 조그만 거 쏘는 거 미사일 조그만 거 쏘는 거 아무것도 아니야 자꾸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강하게 하려면 야 죽을래? 이럴 건데 그죠 그렇게 안합니다 타임플랜상 지금 북한과 악화되버리면 내년 대선까지 그 완화 다시 회복하려면 시간이 상당히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제가 생각할 땐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할 땐 미국이 북한을 되게 세게 조지진 않을 거다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관이 자꾸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죠 어때 신라 사 그렇습니다 올라갑니다 자 이거 약간 저항권 누가 이렇게 해주냐 이 말이죠 1 1 1이 동그라미 다채가 다 보내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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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형 헬지하는 간다 잘 가죠 외국계 매수세 들어갔습니다 답 130만 원짜리 개인이 잘 못사요 130만 원 짜리 개인이 잘 못삽니다 그렇죠 우리는 삽니다 팁 까지 팁 갓지도 않은 팁 하나 알려드렸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면 비싼거 사라 아시겠죠 500만원 갖고 있으면 3개밖에 못사요 3주 4주도 못삽니다 안사요 그러니까 만원짜리 500개 갖고있고싶어하는데 그것 똑같은건데 비싼거 사시라 SK텔레콤 꿈틀꿈틀하고 있어요 그죠 어저께 4 한 유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야 이거 또 올라갈라고 폼잡고 있어 왜 이거 살만하거든 하락추세 돌려냈습니다 하락추세 닥터케이아 이야기하는거 치고 밑으로 팍팍 끼고있는걸 이야기를 안해요 하락추세 돌려냈다구요 사악을 했습니다 26만4천 500원 1차 목표 다 빨개요 흠흠흠흠 아이고 셀트리온 잘가네 대박 야 어저께 좀 아쉬긴 아쉬워요 지가 아쉬워하지마라 해놨구 사람인데 어쩔 수 있습니까 그죠 아쉬운건 좀 아쉬운거죠 그러나 눌려주면 들어간다 했어요 기회 놀입니다 우리 딴거 들어갔기 때문에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자 시장 취직권에서 양복 나오고 있습니다 양호 자 오늘 특이사항이 특이사항이라기엔 좀 그렇고 외국인 선물이 쭉 올라가요 지금 쭉 상방으로 지금 사주고 있습니다 선물을 보실래요 이렇게 선물이 매수 잡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전반적으로 그게다가 기가 내국인 소폭이나마 매수세 들어오고 있습니다 양호 일단 코스닥보다는 코스피가 좋다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이 하나도 없어요 코스닥 잘못하면 뭘 잘못하면 지금 상당히 고점부위에 있는 권력에 있는 테마들 많아요 잠깐 빨리 한번 돌려볼까요 5g 휴대폰 부품 좋아합니다 좋아하는데 고점이에요 고점 잠 못걸리면 와장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챙겨 먹었어요 닥터케잇 잘 챙겨먹고 3지전자 30% 챙겨 먹고 던지고 납니까 올라갑니까 시리님 3지전자 30% 본인은 뭐 먹었는지 모르겠는데 30% 먹고 난 다음에 던져 하고 나니까 밑으로 꼬꼬라져요 그죠 여기 위에 꼭대기 산 사람 사자마자 10% 깨졌습니다 그죠 우연일까요 매수 매도에 대한 포인트가 퍼펙트하다 그 기준대로만 하고 있다 그죠 던지고 나니까 빠지네 그죠 꼭대기입니다 꼭대기 5g 눌려주면 해야 돼요 눌려주면 슈프리마는 강하네 그죠 5% 챙겨 먹고 여기서 다시 사해서 25% 먹고 던지는데 밀리고 난 다음에 와 추가 상승 에 정말 강하네요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그죠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잘못든 가면 개망하거든요 조심해야 돼요 휴대폰 부품도 그죠 야 바트론 이게 결국 올라가네 조금 저종 주면 그때 관심 가질 겁니다 와 끝내주고 가는 거 많아 인탑스가 할만한 종목이긴 하거든요 딱 눌려줬잖아 그죠 그래서 여기 어디 있을 건데 여기 딱 있죠 그죠 할만한 거라고 딱 다 돌려보면서 여기 딱 뽑아놨어 그죠 인탑스 근데 조금 그래요 파워로직스트 간다 야 참 추기네 자 휴대폰 부품주가 더 강하네 그죠 그럴 수 밖에 없어요 자 뭐다 휴대폰 한 대 팔면요 회사는 휴대폰 제조사는 한 대인데 그 안에 요새는 카메라가 4개가 들어가고요 그죠 등등등등등 무슨 말 하는지 아시겠죠 예를 들면 디스플레이도 그죠 폴더블 폰 두 개로 막 두 배로 그러니까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전에 한 대 파는 물량에 한 대에 두 대 물량이 들어가니까 휴대폰 부품에는 좋은 겁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요 자 빠르게 반등시도 양호 자 선물도 사주고 기관에 구인 현물도 들어오는 코스피시장 양호입니다 코스당은 조금 지지부진해요 아직까지 상승하고 있습니다만 코스피가 더 좋을 거라 그랬습니다 거품 카드 거품 거품 삼성중국 올라가면 거품 문다 그랬고 그죠 기하차 올라가면 거품 문다 그랬고 그죠 아직까지 조금 거품 물 정도로 안 올라갔기 때문에 거품 못 물겠습니다 경롱이 적당히 냅둬요 그냥 이거 뭐 적당히 왔다갔다 하다 지 알아서 올라갈 것 같애고 냅두면 됩니다 호텔신라 그죠 여기 곧 여기 여기 저항권에 왔기 때문에 3분의 1 매도 의견 아까 드렸어요 SK텔레콤 올라갈라고 폼 잡네 그죠 암 닥터 케이 야 하하하 소리 찔러 아유 그죠 아니 뭐 한 개 두 개 올라가야 말이지 말하면 다 올라가고 있는데 그죠 추천두가 전부 벌겄는데 전부 벌겄는데 뭐 할 말이 뭐가 있습니까 쪽팔리게 빠진 거 빼고 그럼 그런 거 안해요 생방으로 다 하고 있으니까 어저께 추천했는데 오늘 빠져가지고 뺀 거 있으면 이야기하십시오 쪽팔리게 그렇게 안해요 실전 매매도 600만원 700만원 깨진부터 올리는데 쪽팔리게 뭐 6승 무패 돼 있으니까 시즌2입니다 앞전엔 30승 뭐 4팬가 5팬가 그랬는데 그거 접었구요 시즌1 시즌2 6승 무패입니다 야 지퍼른거면 올린거 아냐 아닙니다 아니에요 하하하 시리님 친구한테 욕 좀 들어 먹겠는데 셀트로 헬스케어 많이 가 2.2% 가 하하하 아이고 그죠 다음부터 먼저 물어보면 이야기해주세요 그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내 생각엔 그렇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시오 그러나 끝까지 가면 한 일주일이나 더 지나서 한번 봐 보십시오 SK텔레콤이 더 많이 가 있는지 그죠 셀트로 헬스케어가 더 많이 가 있는지 이거 이제 낙폭 과대 해가지고 이제 쪼끔 올라갈라고 말라고 하고 있는데 이거 뭐 많이 여기까지 올라간다구요 저는 그게 그렇게 쉽게 될지 될지 안 될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 올라서기는 올라서고 있는데 그래서 나쁘진 않아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어저께 하고 또 좀 달라요 그죠 왜 올라타버렸기 때문에 자 이것도 여기 낙폭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격이 크기 때문에 반등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SK텔레콤도 위로 빡 열렸어요 누가 더 많이 가는지 딱 이야기 보고 이야기하십시오 당분간 안봐야되 아 하하 하하 아유 제이제이아 방가방가 아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이 반등 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5분 봉상에서 보면 다 돌파해내고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을 만들고 있고 기간에 쌍끌이 들어오고 있고 선물까지 들어오고 있는 외국인 양호 코스닥도 여기 추가로 밀리지 않고 반등 시도 나오니까 723 여기에서 왔다갔다 할 가능성이 있다 일단 그렇게 보여지고요 코스닥은 위에 고점대인 730 여기 61 라인을 얼마나 잘 돌파하는지 여부 체크하셔야 되고 코스피는 2125 여기 상당한 장라인입니다 앞전에 깨지면 안되는 지지권 여기 대박 밀렸던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밀릴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데 얼마나 여기까지 강하게 돌파하는지 여부 체크하셔라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미국선물 현재 양호 그냥 강보압 약간 특이사항은 금 안전자산으로 대변되는 금이 선물이 같이 올라가고 있어요 주식시장도 올라가고 조금 특이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이게 완전히 전환 상승 전환 될지 잘 모르겠거든 시장 왜 금리나 카드 때문에 좀 올라가려고 하곤 있는데 아직까지는 안심을 못하겠다라고 판단한가 봅니다 거대 자본은요 금이 안쳐지고 있어요 그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중에 10시 반에 중국시장 어떻게 움직이는지 잘 체크하시고요 자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 구독 안 눌렀다면 구독도 좀 눌러주시고요 자 닥트케인은 무료체강방송이라고 자부심 가지고 있습니다 유료회원 모집도 하고 있으니까 생각해 보시고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트위터 날려주십시오 같이 한번 바라고 그죠 유튜브에서 닥트케인 이렇게 치시면 되죠 자 방송 내용 괜찮았다 돈 많이 됐다 하시면 실시간 채팅란 옆에 달러표시 있죠 슈퍼챗으로 닥트케인에게 공식 후원도 가능합니다 자 광고 하루에 천원 이천원밖에 못 벌어요 광고 스킵하지 말아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노래 틀어가지고 그것도 날라갔을 것 같아요 자 추천 방송 주식 생초보 탈출 팁 주식 기초강의 올려놓을 테니까 공부하는 시간 가져보시죠 수고 많았습니다 내 니 눈딱 암닥두케이야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out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감사합니다.